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4일 봉화석포재련소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방류소를 분석한 결과 환경법이 정한 일반 수질유해물질인 불소와 세레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. 불소는 배출 허용기준의 10배, 세레늄은 기준의 2배가 검출됐고 강물에 떠있는 이 물질은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는 미생물동원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세레늄소가 미생물 처리 공정에서 기계고장으로 오염물질이 덜 처리된 5,60톤가량의 방류소를 하천으로 유출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조업정지나 과정근무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